선생님이 다락 속에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혼자만 꺼내드셔. 그게 뭘까? 글쎄.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어느 날 서당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다락에 숨겨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꿀항아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꿀을 보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너희들 모두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 봐 걱정이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벼루를 깨뜨리는 게 어때? 뭐라고? 왜 벼루를 일부러 깨뜨려?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아끼시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모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 어? 무슨 일이니? 왜 모두 누워있지? 저희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의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락에 숨겨두신 것을 꺼내먹고 모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 아이의 말에 선생님은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씨, 오늘 뉴스 봤어요? 요즘 취업률이 낮아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대요. 우리도 곧 취직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도 요즘 취직을 못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자격증도 다 따놓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직하기 힘들대요.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도 많이 줄었고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곳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이 정말 심하대요. 인턴 사원이요? 그게 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정규 사원이 아니라 얼마 동안 회사 업무를 익히며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정식으로 취직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규 사원으로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군요.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 취업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플로리다 행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남녀 3쌍이 와인과 샌드위치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타니까 버스는 뉴욕거리를 떠나서 달리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로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었다. 젊은 남녀들의 앞자리에는 조용히 앞만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계속 표정 없는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남녀들은 이 조용한 남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뭐 하는 사람일까? 아내와 싸우고 나왔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일까? 젊은이들 중에 용감한 한 여자가 그 옆으로 갔다. 와인 좀 드시겠어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한 잔을 따라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는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플로리다는 처음인데 아주 멋지다면서요? 아저씨는 어디로 가세요? 그는 말없이 와인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감옥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셨군요. 결혼은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다니요? 형무소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쉬었다. 제 아내는 참 좋은 여자예요.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힘들면 나를 잊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재혼을 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 뒤로 아내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이나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서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지난주에 석방이 결정되었을 때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부른 스위크에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만약 나를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 있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손수건이 없으면 재혼을 했거나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잊겠다고 했어요.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어디든지 갈 생각입니다.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예쁘고 착해 보이는 부인과 세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그의 일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 브룬스위크 20마일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질수록 버스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남자는 흥분하지도 않고 창밖을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보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남자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멀리 보이는 참나무만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을 입구의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스무 개, 서른 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를 환영하는 노란 깃발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는 동안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이제는 런닝맨 시극인이 아닌 배우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광수. 그런데 최근 런닝맨 하차 이후에도 밝혀지지 않았던 그의 자세한 몸 상태가 알려지며 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런닝맨 하차 소식을 알리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안겼던 이광수. 그는 지난해 접촉사고 이후 오른쪽 발목을 골절당했음에도 겨우 2주 만에 런닝맨의 복귀, 런닝맨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보였었죠. 그러나 미처 재활하지 못한 발목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광수는 끝내 하차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런닝맨을 떠나고 난 뒤 현재는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광수. 몸이 성취 않기 때문인지 간만에 출연한 예능들도 몸을 쓰지 않는 프로그램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버티기 어려웠던 걸까요? 이광수는 간혹 발목이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여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내시는들 사이에서는 큰 맘먹고 런닝맨까지 하차했는데 아직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거냐며 앞으로 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아직 철심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달에 철심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재활을 할 시간이 있다는 것 이광수는 인터뷰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있는 수술은 아니라고 밝히며 예전에는 재활을 게을리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재활에 집중하는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작년 사고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한 재활로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죠. 내시는들은 얼른 KU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사고 당시 더 쉬었더라면 이번에는 꼭 푹 쉬어야 할 듯 이라며 이광수를 향한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편 그는 앞으로 예능 또 할 거냐는 물음에 예능도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고 대답하는가 하면 런닝맨의 게스트로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게스트로 나가는 건 재밌을 것 같다. 나도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예전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충분한 재활을 거친 후 건강해진 이광수의 런닝맨 복귀에도 조심스레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광수의 건강이겠죠. 이번에는 확실한 재활과 휴식으로 앞으로 활동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재활과 휴식으로